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한 달 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제주관광정보센터 유형별 상담 내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숙소 추천과 한 달 살기, 숙박 추천이 숙박 부문 주요 핵심어 1, 2위를 차지했습니다. 또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일정을 추천해달라는 상담이 일정 부문 3위를 차지하는 등 여행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